자 이번에 시향 분석 드릴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네오팜은 저희 카페에서 잔재자산을 보고 잔재자산을 확인하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 약 4,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500% 1000% 200% 400%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추천드리는 대박 기대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릴 때 이 종목은 500%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시향 분석을 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네오팜은 4,400원대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10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향 분석을 드렸는데요 1000%를 넘어가 가지고 약 1127%의 수익을 낸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네오팜입니다 4,4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기가 대충 4,600원이죠 여기가 4,600원, 4,500원, 4,300원대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꾸준히 반독권을 주면서 약 1년 반 동안 약 12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1200%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 제가 차트 분석 드려봐야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는다 너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1000% 수익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저희 카페에 네오팜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네오팜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자 2013년도 8월 10일 자 요 때에는 영업이 개선을 봐라 이거는 지금 아직 하락할 수 있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지금은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상승장이다 이제 바닥 매수자는 이 동종목에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고 지금 4400원대니까 매수를 들어가라 자 이렇게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라 자 저희 카페에서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최근에 개설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개설을 안하고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을 별도로 제공을 했는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해서 카페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네오팜에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대박이다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을 배팅을 하면 1억 천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배팅을 하면 1, 2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1억은 번다 이런 시황분석을 내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시황분석을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종목당 이 비용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자 동종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바닥매수 회원님은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시고 매수를 들어가셔서 1000% 꼭지 목표가가 나오니까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손절가를 잡고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상승장입니다 바닥 분석가 2014년도 4400원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쳤습니다 5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이 종목 1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옵니다 미리 예측 드린 겁니다 자 강력 홀딩 햇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 이후 급등 중입니다 제가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야 이 종목은 바닥 찍었으니까 무조건 1000%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닥을 잡은 이유가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상한가 진입 들어가서 147% 수익 중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500%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시황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이거 미리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더 봅시다 147%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이 종목 바닥 분석 이후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상한가 쳤죠 254% 수익 중입니다 이제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직전 정거점을 돌파한다 254%인데 이제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하면 자 300%를 돌파를 하고 300%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반등이 오면 이 종목은 600%는 일단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온다 그러니까 넘어서고 지지를 받으면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 얼마? 1000%다 최하 그렇게 해서 이 종목에 11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수익이 났었던 이 분석 자료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 현재 140%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95%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요거는 아직 몇 프로 수익 중이라는 얘기가 없죠 요게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140% 95% 올라온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80% 90%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 수익 중 이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익 중이 없는 이런 종목이 아직 바닥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에서 400%를 예측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해놓고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민망 방어가 없어졌다 상하에 상하에 버튼이 하나 없어졌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